자 오태준 그리고 마르티네스가 2,3위에 올라 있구요 5위까지가 한국 선수가 오태준 선수가 하나 뿐이라는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루피체넥과 세미세이기너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비스코 3급 랭킹 1위는 세미세이기너, 비로리마즈, 루피체넥이 5위에 오르면서 트리키에 선수들의 강세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성공, 가까스로 성공했어요 좀 얇게 맞으면서 이목조프도 간신히 맞긴 했습니다만 득점이 됐구요 1세트 때는 초구를 놓쳤던 세미세이기너 1세이기너 뒤돌리기 자 이번엔 길게 보고 5쿠션으로 5호가 조금 짧은 듯한 라인인데요 짧은거 같죠? 네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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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트 3세트 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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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트 5세트 4세트 5세트 5세트 썼는데요. 바짝 끌어서 직접 보는 뒤돌리기입니다. 자, 직접 뒤돌리기 성공. 그리고, 옆에서 몸 많이 쓰는군요. 그 만큼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본능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과한 선수들이 있어요. 과한 선수들은 뒷말의 진앙지가 되기도 하는데, 네, 공을 치다 보면, 다행히 몸을 좀 쓸 때가 있고, 몸을 안 쓰는 선수도 어딘가 보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회를 갔다 온 날, 그런 날들은 양말에 빵꾸가 많이 나더라고요. 엄지발고르기에게 힘을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양말에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정도로 발가락을 많이 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3대2 자, 3뱅크를 보나요? 3쿠션 지점을 지금 보고 왔으니까 하얀 공 뒤돌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제니스 타임아웃을 놓치겠습니다. 지금 3쿠션의 지점을 짚는 모습이 뒤돌리기나 3뱅크나 거의 비슷한 지점이기 때문에 뒤돌리기로 가네요. 네, 성공. 타임아웃을 쓰는 적절한 방법도 아주 난구일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공은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수하기 쉬운 공, 꼭 그 세트의 곱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은데 왜 타임아웃을 쓰나 했지만 본인은 그만큼 이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타임아웃을 쓰는 게 아주 적절한 타임아웃입니다. 자, 맥시멈으로 치는 대신에 약간 각도를 좀 많이 끌어놨습니다. 자, 피케치기로 회전을 많이 쓰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횡단인가요? 안 내려가는데요? 참, 횡단도 많이 내려가면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또 너무 잡아놔서 득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테이블마다 쿠션의 미묘한 각도 때문에라도 조금 내려가는 반사각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습구를 칠 때는 횡단도 꼭 한 번 시도를 해서 내려가는 각도가 어느 정도 본인이 평상시 시든 테이블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연습구 칠 때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실제 경기에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꼭 쳐봐야 되는 공들이 있거든요. 맥시멈으로 쳤을 때 한계각, 이런 것들. 또 상단으로 던져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금 짧게 떨어지는지 이런 여부들, 그런 것들은 이제 쳐보면서 기준점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눈 한번 뒤돌리기 직접 보고 공략을 했는데 다음 배치는 앞돌리기입니까? 네, 앞돌리기를 길게 보기에는 뒤쪽 공간이 조금 좁긴 한데요. 배도 뒤쪽 공간이 파고듭니다. 그러네요. 정확합니다. 저렇게 파고들어야 득점이 되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배치. 조금만 넉넉해도 이제 뒤쪽 공간으로 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배치였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또 짧으면 투쿠션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길게 보는 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조금 임팩트를 더 주고 해서 아예 짧게 보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팩트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게 움직이죠. 자, 빨간볼 뒤로 돌려치기. 길게 뽑았어요. 5쿠션 괜찮죠? 네, 좋습니다. 조믹초 예술경님께서 이 세미세이기노 경기는 이 다음 배치를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제 원쿠션 그 일목적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좀 주의있게 보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배치고 뭐고 득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맞을까 조금 의심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스가 났네요.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아예 짧게 만들어 보려고 쳤던 대회전인데 끝까지 굴러는 갑니다만 바로 앞에서 승치네요. 묶는 거죠? 사실 내공이 계속 끝까지 키스가 났지만 쫓아갔거든요. 네. 자, 이제 하영공이 내공입니다. 빨간공 쪽으로 가는데 끝까지 보면서 가죠? 네. 심판에 가려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기대를 좀 했었나 봐요. 하하하하 저 정도 오면 한 바퀴가 채 안 되거든요. 스티리뱅크 성공. 루피채넷 7대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느낌은 있는데 글쎄요. 아주 폭발적인 느낌은 또 약간 아쉬운 루피채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주 짧은 이닝에 폭발적인 득점을 하면서 경기 양상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루피채넷은 세이기너의 진을 빼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명성답지 않게 조금 에버리지가 좀 잘 안 나오는 이번 경기입니다. 성공. 8대6을 앞서 나가는 루피채넷. 자 지금은 어디를 보면서 저 표정을 지은 건가요? 테이블이 아니라 세이기너를 봤던 건가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길게 뽑는 볼인데요. 조금 시담안 느낌이 좀 나왔어요. 약하게 치면서 페빈이 났네요. PBA 이전에 세이기너를 상대로 월드컵 무대에서 4승 1패 전적. 뭐 2승 1패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5번을 싸워서 미스터 매직을 상대로 4승 1패면 이게 확실히 천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이기너 선수보다 랭킹이 뒤지면서도 저렇게 승률이 좋은 선수로 아마 루피채넷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득점됐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10대 6으로 앞서갑니다. 3세트는 초반부터 지금 뭐 피채네 선수가 아주 분위기 좋게 가고 있어요. 이제 2인위거든요. 그렇죠. 자 피채네 시 앞돌리기 대회전 약간 길게 진행이 되는 듯한데요. 네 네 그래도 지금 3대 초반인데 두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6으로 10대 6으로 루피채네 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회전으로 짧게 보는 옆돌리기를 쳐서 내공의 스피드를 최대한 살리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각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약간 심하고 이 템포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투 쓰리에서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갔죠. 비껴치기 진행 괜찮죠? 세미 세이기너와 루피채네스의 대결 아마 많은 당구팬들은 세이기너의 우세를 점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루피채네스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직접 보는 건가요? 대회전 대회전 키스 피하지 못합니다. 11대 6 그런데 저공이 피스 키스를 피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얇은 늦게를 통해서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어야지 키스가 빠진 라인인데요. 관중들이 집중을 해서 보기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탄식과 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11대 7 이번 세트에는 루피채넷을 따라가는 모양의 세미세이기너 정교한 옆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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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라인 좋죠? 네, 괜찮네요. 조금씩 짧아지 득점이 안됐어요. 자, 거의 테이블 중간을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상없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약간 초반에 끌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맞지 않았어요. 공 두개가 모였어요. 빨간 공부터 득점이 되어야 되죠.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스리뱅크 샷 두점 남았어요. 루피체넷 옆돌리기 약간 깊긴 했어요. 아 13대 7로 앞선에 루피체넷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서 짐이 안됐습니다. 자 비켜치기 좋습니다. 루피체넷 세미세이기너 PBA 2호에서 첫 맞대결 오늘 만약에 세이기너 가치면 두 선수의 관계는 정말 루피체넷은 적어도 세이기너 에겐 강하다 이런 얘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나마 두 선수가 3차 대회에 처음 만났던 루피체넷 신입생인데도 아 하하 하하 자 비켜치기를 강하게 한번 크게 돌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만나는 게 그나마 두 선수가 한 선수 우승까지 하고 랭킹이 좋아지면서 체넷 선수도 어느 정도 랭킹을 올려놨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이 가능했던 거죠.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실수는 좀 뼈아프죠. 루피체넷 두 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루피체넷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공에 지금 미스큐가 나면서 이물질이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물질 묻었으니까 닦아줘라. 이제 겨냥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묻어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판이 당연히 닦아줍니다. 라인은 잘 못 읽었나요? 키스가 좀 쉽게 나는 그런 배치긴 했는데 기울기 각도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두께를 달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평범하게 저렇게 던져놓으면 키스피할 길이 없었던 것인데요. 옆돌리기 대회전 13대 9 두 선수에게 이 정도 점수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루피첸에서의 기세는 확실히 만만치 않습니다. 세이기너가 1차 대회 우승할 때도 그렇고 이번 대회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데 루피첸에서는 왠지 세미 세이기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이기너의 세이기너의 큐벌이 흰볼인데요. 지금 빨간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죠? 뱅크샷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노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왕뱅크도 봤는데 지금 왕뱅크를 고립지책인 것 같아요. 그나마 확률이 좀 있다 싶은 경우는 왕뱅크인데 워낙 이 목적구의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이 좀 빠져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와야 되는데 회전이 걸려 있어서 분리가 많이 되고 말았군요. 비껴치기 진행 좋아요. 성공합니다. 세트포인트인데요. 득점되고 난 이후에 지금 루피 체넷이 배치 서는 걸 보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본인이 쳐서 만든 건데 그죠? 하얀 공이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얀 공 비껴치기로 쳤을 때 키스에 대한 부담이 또 있거든요.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두껍게 바로 선택을 하지 않고 대회전으로 가는데 꺾일까요? 꺾입니다. 네. 오우 너무 꺾였어요. 고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넘어가나요? 자, 이 공을 빼면 어렵죠. 이런 공 때문에 이제 다음 세트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자, 14대구로 뒤져있는 세미 세이기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 루피 체넷 지금도 빨간불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로 가나요? 네, 뒤돌리기입니다. 직접 봤어요.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아, 역시 루피 체넷 세미 세이기너에게 강한 기록 이게 오늘도 좀 재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상대전전이 괜히 4대1이 아니었어요. 네. 1세트를 내줬지만 박빙이었고 2, 3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루피 체넷이 중결승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세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